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바로 저희 빅뱅이 시크릿 가든에 도전했습니다 와 시크릿 가든이요? 시크릿 빅뱅이죠 근데 이거 꼭 지금 봐야 됩니까?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봐야죠 모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급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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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으 으 아 여기가 춤 연습하는 곳인가? 당신이 지라인인가? 응 그런데요? 지금 나랑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 성숙할지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 되는데 당신 나 같은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해야 해 내가 댁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면 어머 몰라 뵌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게 될 거라고 남자예요 쟤 어? 고장님! 전 남자예요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동광사 워리워리 사리사리 센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동광사 금 지금? 진짜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 내 이상형은 내가 이런 상상을 그래 하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 내 이상형은 무조건 지적이고 나이는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순위 넘버 쓰리 정도는 제약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군의 눈앞에 나타나던 여자다 그런데 이 여자 내가 알던 여자보다 지금 더 멋지다 그 여자가 그대를 사랑하는 거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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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임 너 정신 못 차려? 왜 자꾸 틀려 죄송합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무대 뒤에 서지만 대충 하면 안 되잖아 어? 표정이 왜 그래?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야 야 야 참 와 넌 진짜 이야 지라임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비욘세고 투애니원입니다 남자로 치면 빅뱅의 탑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라임씨 팬이거든요 참 남호 좋아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팬인지 체력 테스트 한 번 해봅시다 지라임 너가 테스트 한 번 해봐 제가요? 자 시작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 그대는 아무도 모르죠 그대는 아무도 모르죠 누군가 사랑을 하며 나를 알겠죠 그대가 내가 될 순 없겠죠 심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 심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 심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 이토록 사랑을 받는다 지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본다? 작년부터?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택배 왔는데. 택배? 네. 앗싸. 피곤한데 잘 됐네. 문자 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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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석. 주탑이. 오늘 내 공을 회의인 거 몰라? 아니, 도스타를 기다리게 하면 어쩌라고? 어쩌...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근데 라임이는 왜 안 와? 어떻게 된 거야? 나 같은 사회 지도층이 왜 이런 거냐고? 그리고 옷이 이게 뭐야?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내 얼굴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 티, 티알나게 잘해요. 아이 씨. 야! 지금 몇 시야? 김주탑. 언제나 모든 일이 완벽하던 네가 이런 날 늦고 웬일이냐? 그리고 왜 또 둘이 같이 들어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미쳤어? 지나 임시야. 어젯밤에 이 놈이 나쁜 짓 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좀 조심하지. 내가 나쁜 짓을 하긴 뭘... 이런 싸가지 없는... 아, 지나 임시! 본인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흠! 쏘리. 어쨌든, 지타민아. 나랑 얘기 좀 해. 따라와. 야 씨. 아! 따라와 이 자식아! 엄마, 자꾸 이러시면... 어머, 이러시면 자꾸 최후의 방법을... 뭐 어쩔건데?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35명의 팬을 건드리고 있는 이 톱스타를 내 입술을, 이 승교란 입술을! 좋았겠어요. 엄마, 나 몰라, 내 입술 몰라. 어, 톱 씨 좋아합니다. 어, 승희 씨 연기를 잘하시는데요? 또 뭔데? 도대체 뭘 먹었길래 내 몸 안에서 꽉 막혀서 안 나오는 건데? 내 책임이란 거야, 그게? 그럼 내 몸 잠깐 빌린 당신 책임이지, 그럼 누구 책임인데? 그만해라. 5번 착취, 6번 착취 되기 전에. 저봐, 저봐. 여자들은 왜 그래?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도 모른 척하더라. 아, 드러워. 이리 와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다음 씨는 하루에 두 명이나 키스를 하네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어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아, 스멜. 고졸이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야. 지장 찍고 안 그럼. 얼굴에 물 부으시게요. 와, 이런 말은 진짜 못 돼 보이네요. 오케이. 일단 보고요.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작으시네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건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가 이렇게 준 돈이 소소하다 이거야? 너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렸어. 나 굉장히 예민해요. 아니, 뼛속까지 거지근성이라 쳐도 말이지. 아닌 척할 염치도 자존심도 없는 거야? 돈 받았으면 떨어지던가. 아니면 더 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 해. 그게 대성 씨가 애드립이었어요. 애드립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스멜. 릴렉스 스멜. 너도 스멜. 아,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지라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일어나기만 하라고 이 자식아. 내가 서 있는 창가에 네가 서 있고 내가 보던 책들을 네가 본다면 정말 눈물 연기입니다. 그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우리 함께 있는 걸로 치자. 네가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해. 사랑한다. 뭐지. 진짜. 아임씨가 시험이 났어요 어떻게 와요? 이거 뭐죠? 야 일어나 일어나 인마 뭐야 이게 왜 하자는 거지? 끝 끝인가요? 해피엔딩이네 끝인가요? 끝인가요?